이번 발표는 고려대 의대 환경연구소의 박기수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교수님은 보험복지부 부대변인, 질병관리본부 대변인을 역임하여 실제로 정부에서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해왔던 책임을 맡았던 경험이 있으셔서 재미있는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위기소통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사진이 별로 안 나온 사진을 쓰셨다고 하는데 저는 제일 잘 나온 뽀샵 사진으로 잘 고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전공이 퍼블릭 헬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같이 해서 양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5월 20일입니다. 딱 5년 전 오늘 메르스가 발생한 날이고요. 포인트를 여기다 해야 되는지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중동 지역에 다녀온 남성이 고염과 호흡곤란,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중동 호흡기증후군, 메르스 환자의 5년 전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메르스 환자가 나왔고요. 당시에 아까 정기석 교수님도 말씀했지만 이게 메르스 환자인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랐고요. 병원도 몰랐고 그러면서 많은 병원을 거쳐갔어요. 그래서 환자도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을 감염을 시켰고 병원도 의도치 않게 많은 손해가 발생을 하면서 메르스의 어떤 교훈이 시작됐습니다. 당시에 여기에서 관련된 분들은 많이 문책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떠나간 사람 그리고 또 다시 온 사람도 있고 많은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인생의 많은 장면입니다. 이거의 결과표는 중동이라는 곳에서 메르스가 다른 나라로 가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걸린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결과표는 186명의 환자가 발생을 해서 38명이 돌아가셨고 20.4%라는 퍼텔러티 레이시고요. 당시에 숫자는 세계적인 것보다는 저희가 좀 잘 선방을 한 케이스고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정보 공개 문제에서 실패했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당시 지금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해도 되는 게 제가 당시에 부대변인을 하면서 잘못한 점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보 공개가 당시에 크게 중요치 않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인식의 부족도 있고 정부가 열심히 해보겠다는 스스로 그런데 두 가지 문제점. 첫 번째로는 정보 공개가 단순히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감염병을 예발하는 이른바 방역적 관점에서 특정 장소를 알려줌으로써 국민들이 해당 장소를 안 가서 예방을 하고 갔다 오신 분들은 자기가 노출이 된 걸 알므로써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감염을 시키지 않는 그러한 큰 원칙이 있었던 거죠. 두 번째로는 당시에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패닉 상태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블루베리에도 바이러스가 들어있다는 식으로 했고 어떤 병원에서 노출이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중국에서 오신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결과물은 당시에 지금 현재의 코로나19 상황과 거의 유사하거나 더 나쁘게 당연히 병원의 수익이 줄어들었고요. 지하철, 쇼핑몰, 특히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저렇게 우우죽순처럼 감소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당시에 찍어둔 사진인데 여기에는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전 후쿠다게이치 사무총장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알리안이라고 지금 캄보디아가 있죠. 캄보디아가 있고도 하고 여기는 마가레시아하고 WHO 커뮤니케이션 담당하신 분 아까 얘기했던 이게 누구죠? 마리오. 지금 마리아 제일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도 당시에 한국에 와 있었고요. 조금 아까 발표했던 이종구 본부장님도 당시에 있었고요. 여기에 노란 잔 바 입은 사람이 접니다. 지금 제 머리는 염색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네이처지에서는 판결을 어떻게 했냐. 이거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다. 왜냐하면 정보를 제대로 안 했고 무시했고 그래서 바뀌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특히 사회의 경제적인 큰 악영향은 authority, media, community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제대로 집중을 안 했다는 게 네이처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보면 아까 지영미 박사님께서 말씀을 했지만 IHR이라는 중요한 표제에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총 capacity 8개 중에 6등으로 이게 등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들어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는 아무것도 별로 관심이 여러 가지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서의 레벨을 SOP나 가이드라인은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걸 테스트하는 거 시뮬레이션 엑서사이즈 하는 거 심지어 엑서사이즈가 잘 됐을 때는 이거를 다른 나라와 공유하는 거 지금은 그렇게 우리나라가 하고 있습니다. 정기석 교수님이 계실 때에는 국제회의를 개최를 해서 많은 나라들에게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WHO ASAP이라는 Asian Pacific Strategy에 나오는 거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요한 항목에는 모든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Risk Assessment, Decision Making, Response, Monitoring 중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위치함으로써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이른바 자동차로 치면 톱니바퀴가 제대로 장치하는 중심축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LA County Measles Outbreak라는 조류에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하는 정보 공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분단위로 돼 있고요. 어떤 사람이 어떤 시간대에 갔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Measles는 알로트 값이 좀 어려우긴 얘기지만 14, 15가 넘어갑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COVID-19는 WHO는 현재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나온 논문을 보면 우리나라 1.5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인 거고요. 이따 조금 얘기하겠습니다만 초상권 관련해서도 BBC에서는 저렇게 걸린 사람이 나와서 뭐가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월스 씨라는 분이 나와서 자신이 갔던 맥주집도 저렇게 잘 나오고요. 갔던 보건소 그 다음에 서저리까지도 이렇게 나오고 친절하게 자기 집도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월스 씨 네이버우드는 상당히 당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2015년 때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바뀐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머전시 오퍼레이팅 센터가 생겼고요. 24시간. 그 다음에 제가 담당했던 오피스 오브 커뮤니케이션이 생겼습니다. 이외에도 있습니다만 소개를 이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감염병예방관리법에 34조 이항에 infectious outbreak가 생기면 정보를 어떻게 공개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트래블 히스토리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디에 다녀갔는지를 포함하고 노출된 병원 요즘에 그래서 클럽 그 다음에 식당 이런 걸 공개를 하는 게 이런 거에 대해서 근거가 있다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만 디렉터 밑에 어피스 오브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 PR 프레스팀이 나와서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capacity 1, 2, 3와 관련해서 한국 버전 그 다음에 영어 버전을 만들어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요. 제일 중요한 여러분들이 혹시 쓰고 있을지 모르지만 KCDC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정보를 교환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보건소나 이런 분들에서는 매일 11시 10시 정도에 정보를 받아보고 있는데 현재 9,500명 정도가 카카오톡을 받아서 하고 있고 기자분들은 1,900명 정도가 정보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2015년 복지부 부대변일을 하면서 과연 정보 공개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궁금을 했고요. 그래서 논문을 우연치 않게 써서 I, J, E, R, P, H라는 곳에 실었고요. 실제적으로 정보 공개가 단순히 국민의 알 권리 뿐만 아니라 방역적 관점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것을 통계적이긴 하지만 세그멘테이딕 리그레이션을 통해서 유의성을 확인을 했고요. 중앙일보 이외에 다른 데도 기사가 났습니다만 노출병원을 결국에 늦었지만 공개를 한 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는 걸 입증을 했습니다. 정리하면 정보 공개라는 것은 단순히 알 권리의 문제 차원이 아니라 감염병을 프리벤션하고 컨트롤하는데 다른 메디컬 카운터 매저뿐만 아니라 난 메디컬 카운터 매저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2015년 5월 20일 날 발생한 메르스 사태의 경우에는 정보 공개를 상당히 늦게 해서 국민이나 지역사회나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별로 할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재학식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코비드 나인틴일 수도 있고요. 초기에 대응을 했기 때문에 지역사회 정부 의료진 또 심지어 우리 소수자분들 등이 할 수 있는 역량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확실히 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그래프를 밑으로 다운워드 시키는 효과도 있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오늘이 5월 20일인데 1월 20일 날 지금으로부터 딱 4달 전 정은경 본부장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리핑을 했고요. 매뉴얼에 따라서 위기 수준 주의도 했고요. 구경문으로 당시에 설명을 해서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매뉴얼에 따라서 이것도 역시 정기석 교수님께서 많이 해놓으신 거긴 하지만 여러 가지 연습을 통해서 만들었던 거고요. 브리핑을 하루에 두 차례씩 11시에 방역을 지원하는 보건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고 2시에 우리 질병관리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메르스 때는 참고로 같이 했는데 이게 두 개로 나누어지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복잡한 얘기입니다만 이 컨택트 트레이싱을 왜 하는지에 대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정보공개를 할 때 어떤 정보를 우리가 받을까 보면 가장 쉽게 핸드폰 정보 그 다음에 이미그레이션 정보 CCTV 크레딧 카드 개인 프리스크립션 정보 등을 통해서 모두 취합이 돼서 KCDC 그 다음에 MOH에 가서 국민들한테 결국에는 전달이 되고요 로우 데이터는 우리 우리 열심히 현명하신 국민들이 직접 저렇게 비주얼화해서 만들어서 똑똑한 국민들께서 아주 보기 쉽고 세계인들이 보면 깜짝 놀랄만한 게 저걸 확대하면 확대해서 어느 장소인지를 모두 다 볼 수 있고요 친절한 우리 신문들은 최근에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부를 비판하기보다는 저렇게 친절하게 그래프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어디를 갈지 어디를 갈지 말지를 저렇게 결정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정리 전반부 정리를 하면 플래튼 더 커브에 의해서 메디컬 카운터 매저뿐만 아니라 난 메디컬한 것도 엄청나게 중요하고 그게 현실적 에서 많이 상황이 바뀌고 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에 거는 CDC였는데 제가 밑에 그린 거는 제 생각입니다 저렇게도 되지 않았을까 저 라인은 커페서티 라인인데 이거는 나라마다 밑에 있을 수도 있고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딱 특정 지치는 않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이 코로나 유행의 10%인지 30%인지 모르겠으나 한국은 이태원권 이후에도 여전히 잘 방어하고 있는 것처럼 모습이 현재는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전 네이처지가 그렇게 한국을 비판했던 게 저도 우연하게 보고 놀랐지만 다시 한국에 대해서 저렇게 친절하게 아주 퍼블릭 트러스트가 높은 곳 정보 공개를 잘해서 현재 이렇게 막고 있다고 칭찬 일색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깜짝 놀랐고요 지도까지 친절하게 클릭을 하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여기서부터는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기도 하고요 정보 공개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가 맞는지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상황을 보면 정보 공개가 개인정보 보호 등등을 이유로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당혹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판 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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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rd 에디션이 조금씩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거에 의해서 정보 공개가 조금씩 축소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다 다만 정답은 없다 생각을 하고요 일례로 동작구에서 친절하게 보내주는 정보 공개에 보면 소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점 이름이 마치 소재인 것처럼 소재 편의점 소재 음식점 저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제가 반장을 했을 때 정답이 생략이라고 돼 있어서 저는 진짜 생략인 줄 알고 학생들한테 정답은 다 생략이라고 써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답이 소재입니다 그래서 동작구청에 많은 분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계십니다 차라리 알려주지 말지 내가 저기 편의점을 어떻게 가란 말이야 소재 음식점 소재 노래방 근데 안타깝게도 질병관리 대응지침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고요 또 용산구에서도 저는 용산구에 살기 때문에 유심히 부닥부닥 오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음식점이 이촌동의 모음식점이라고 하면 이촌동의 음식점이 진짜 모음식점이 이름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나머지 음식점이 더 피해를 받고 실제로 명동이든지 메르스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모 서울중앙병원 서울 병원이라고 하니까 다른 병원들이 다 피해를 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고민해야 될지는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여기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공개한다고 돼 있는데 아직도 역학조사를 하신 것 같아요 대신에 잘한다기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소재 음식점이 이름이 다 정확하게 바뀌어서 이렇게 친절하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CCTV 조사를 해서 KT 신림지경점 사이본 공공공가 식점에서 방역 소독을 잘 했으니 여러분들 오시면 오십시오 그래서 방역의 주체인 국민들한테 정보를 알림으로써 국민들이 결정하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별로도 지하철 노선에서 몇 분 탔는지 정확하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잘했다 잘못됐다는 걸 제가 논하는 것은 참고로 아닙니다 또 하나는 NHS에서는 이렇게 지금 빨간색 옷을 입은 분이 코로나에 걸린 다음에 퇴원하는 건데요 제가 그냥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서 자랑스럽게 자기도 찍고 옆에 사람도 찍고 나중에 간호사님하고 악수까지 하면서 당당히 드러내놓고 나오십니다 아까 영국 웰스시 집하고 똑같은 것이죠 한국은 저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저 할머니가 왜 얼굴을 가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렇게 가리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중앙일보에서 코로나 이후 환자의 경험담을 쓰는데 아까 다른 교수님께서 임상정보가 중요하다 환자의 상황이 중요하다 저도 궁금합니다 코로나에 걸린 상황이 어땠는지를 그런데 미국 CNN 같은 경우는 병실에 들어가서 환자의 상황을 직접 인터뷰합니다 그건 문화적인 것 여러가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분은 굉장히 트라우마가 많이 생기게 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정보공개가 단순하게 역학적 정보뿐만 아니라 저런 분들이 아우를 수 있는 정보공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리고 당당히 코로나 걸린 분이 지금 만 천명이 넘어가는데 이분들이 당당히 나와서 경험담을 얘기해주고 하는 게 뭐가 잘못된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에 최근 우리나라 분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하고 많이 싸우시는 분이죠 앤드루 코모 뉴욕 주지사가 여러가지 저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분이라고 최근에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이 Why did you choose to be so straight forward? 왜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분의 답은 간단합니다 상황이고 사실이다 나는 내가 하는 걸 모두 얘기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다 압니다 And just the way I know it 내가 하는 방식으로 국민들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아는 본부장의 정보와 대통령의 정보와 국민의 정보가 모두 갖도록 하는 게 의사결정이고 솔리델리티가 되는 거고 소셜 모빌라이저이 되는 기본이다라고 얘기하고 또 이분은 감정까지 얘기합니다 I feel personally My fear My anxiety 내 걱정과 두려움을 모두 공유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정을 하는 거고요 특히 아까 어떤 분이 수학적 리모델링을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리모델링 값을 다 보여줘서 Actual Hospitalization과 실제 Initial Estimate가 뭐가 잘못됐는지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들어오는 배드와 필요한 배드가 얼마인지 그래서 대통령한테 뭘 요구를 하는지 그 다음에 Physical distancing이 얼마나 효과 있는 건지 날짜별로 저렇게 보여줌으로써 국민들한테 자긍심도 씌워주고 내용을 알게끔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배드가 배드가 14만인데 가진 건 5,300밖에 없으니 5만 3천밖에 없으니 국민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생활치료센터를 만들까요 뭐 할까요 이해를 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하게 역학적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뉴욕이 왜 환자가 많은지에 대해서 뉴욕은 허브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스트렝스이고 그렇지만 그게 우리의 약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해하고 뉴욕 여러분들은 감염병을 걸린 것에 대해서 걱정보다도 자긍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만 지금 우리가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맵핑이 중요한 것이죠 이건 뭐 뉴욕타임즈에 나온 것입니다만 코로나 말고도 많은 감염병에 상대적 리스크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병상과 병실이 만천 명의 환자와 200명의 260명의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모두가 쓰여다는 게 맞는지 저는 정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회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특히 지금 알로트 값이 3 한국 같은 경우는 1.5 정도로 되지만 이걸 낮추기 위한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합니다 이른바 폴 컨택트에서 감염성이 얼마나 높은지 한 번 이런 공간이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염이 되는지 또 인팩시어스니스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역시 정보 공개 측면에서 이런 값을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포지셔닝을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5,130만 명인데 1년에 30만 명이 돌아가시고요 오늘도 안타깝지만 부음이 다 안 떠서 그렇지 800명씩 돌아가십니다 캔서가 가장 많고요 뉴모니아도 있고요 밑에 알사이머도 6,600이 가시고 우리나라 감염병 중에는 가장 많은 터베클라아스씨가 2,000명 결핵이 2,000명 정도 됩니다 대신에 이 숫자가 나쁘다 좋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코로나는 263명입니다 어제 현재 그리고 감염병 중에서도 결핵을 이외에는 폐렴규균 SFTS 46명 중동호흡기는 없죠 에이즈가 132명 이런 감염병에서 우리가 어떻게 국민들한테 정보공개로 소통을 할지 그게 굉장히 국민들의 의사결정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지금 누군가 혹시 자칫하면 아 코로나에 의해 국민들을 혼란시킬 것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국민들이 있지만 어쨌거나 팩트는 이렇다는 겁니다 제 결론입니다 고민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요 과연 정보공개가 신속 정확 투명한 감염병에 대한 공개가 맞지만 이 리스크가 실제 위험과 우리가 퍼시브드 지각되는 위험이 굉장히 차이가 있고 많은 사람들은 실제 위험과 달리 지금 지각된 위협을 통해서 언론을 통한 지각된 거 매일 11시 브리핑 받아보는 걸 위해서 굉장히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갭을 빨리 줄이는 게 사회적으로 중요하고요 특히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를 우리 정부도 잘하고 있습니다만 앤드류 쿠오모 같은 그런 마음에서 정보를 줘서 현재의 코로나의 잘못 코로나의 리스크뿐만 아니라 난 커뮤니커블 디지즈 커뮤니커블 디지즈 전체적인 정보를 국민들이 줘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국가가 할 일이고 국민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코로나 하나만 매몰돼서 사회경제적으로 사실은 지금 조금 아까 뉴욕에 보면 가난한 자와 부자의 사람이 지금 15배의 위험도가 차이가 나는 것이죠 어느 나라는 코로나보다 식량 배급이 안 돼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걸 고민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아까 좀 아까 김 박사님이신가요 말씀을 해주시지만 과연 소수자에 대한 바너러블에 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할 것인지 제가 얼마 전에 정책 브리핑 정부에 썼던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를 노린다고 그랬습니다 위키스 체인을 노리지만 그 체인의 하나가 끊어졌을 때는 5%만 끊어져도 95%한테 다시 넘어온다는 건 세계적으로 지역사회 간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솔리데리티가 중요하고 조금 더 세면 과연 정보공개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도 휴먼에만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에코시스템까지 해서 우리가 고민을 할 것인지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부 문제뿐만이 아니라 노동부 환경부 더구나 가서는 다른 부처와의 전반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같이 천체물리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은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했고요 정리하면 정보공개나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하게 국민의 알권리 차원뿐만 아니라 치료제 백신 이상을 넘어서 충분히 연구해야 되고 특히 국민들은 그렇게 이성적이거나 그렇게 합리적이지는 않습니다 자기만을 위하고 행동과학 측면에서는 당연한 것이죠 인류가 600만 년 동안 살아온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행동과학 측면에서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이른바 비애비얼 이코나믹스 비애비얼 사이언스를 통해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우리 사회와 국가와 생태와 지구를 위한 일이지 않을까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